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초 발언이 트위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트위터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회의록 실종 사건을 논하기 전에 국정원 새누리당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해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사초 증발만 국기 문란입니까? 사초를 무단 유출하고 공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유세에서 김무성 의원이 사초를 꺼내 읽은 것은 문란하지 않습니까? 라고 흘란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국가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국가기록을 열람케 하고 발취본 공개로 정치에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킨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는 것도 도리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회의록 실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 발 물러서 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사초 발언에 반박하며 침묵을 깼는데요. 문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NLL 논란의 본질은 안보를 대선 공작과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그래서 국기 문란이라는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함께 바로 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재개의 반발에 밀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던 대체휴일제가 내년 추석 연휴부터 처음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 등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인데요. 당정청은 지난 6일 모여서 설 추석 연휴가 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적용기로 검토했습니다. 법을 따로 만들지 않는 대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뒤에 공공부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트위터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설이나 추석에 토 일요일이 겹치면 고향을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명절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습니다. 반면 이번 결정은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때도 대체휴일을 적용하자는 애초 논의보다 축소된 것인데요. 어린이날은 빠졌죠? 네. 이 때문에 하려면 모든 휴일을 다 대체해야지 이름값을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체휴일제를 공공부문부터 시행한다는데 그럼 학교만 쉬고 일반 기업이 안 쉬면 초등 저학년이 있는 집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기휴일도 눈치 보여서 다 못쓰는 현실이라 대체휴일제는 남의 나라 일 같다. 주 5일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사걱지대는 있게 마련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오늘 탈탈 인터뷰의 주제는 종편입니다. 이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그리고 언론노조. 이렇게 세 개의 언론단체가 종합현상채널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의 승인심사 검증작업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tf를 구성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증 tf를 이끌어오셨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개요부터 한번 가보죠. 언론단체가 확보했던 자료가 주로 어떤 종류의 자료들입니까 네. 두 종류의 자료인데요. 지금 세 개의 언론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일을 상대로 청구를 했던 승인신청 당시의 신청사업자들 총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종편의 주주들이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사업들이 주주가 된다. 그러니까 종편 사업자를 신청했었던 6개 회사들과 그다음에 보도전문 채널을 신청했었던 5개 사업자 이 11개 사업자 전체의 승인신사 자료 그 전체를 청구했던 것이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무려 12만 쪽에 달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자료고요. 두 번째는 언론인권센터가 역시 방통일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했던 내용인데 승인신청 당시가 아니라 승인장을 교부했을 때 즉 승인장을 받은 중편 4개 사와 그다음에 보도전문 채널 1개 사의 주주 구성에 관한 실제 주주 구성 자료 이렇게 두 종류의 자료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1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두 번째 실제 주주 구성을 가지고 2차 보고서를 했는데 이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의 차이를 보게 되면 아마 재미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자료를 대비를 해 주셨으니까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거네요. 그러니까 승인신청을 낼 때 당시에 주주 구성하고 승인군이 떨어진 다음에 주주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 검증TF에서 같이 일하시는 한 분의 표현에 따르면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배달된 상품은 연 딴 상품이 왔더라 라고 비유할 정도로 승인신청 당시에 회사들의 주주 구성과 실제로 돈을 낸 실제 주주들의 구성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게 엄청 폭이 큽니까 변동폭이 사실 그 두 번째 자료 즉 언론인권센터가 청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인주주권은 신상보호 등재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법인주주만을 정보를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에는 두 번째 자료에는 개인주주는 없고요. 법인주주들만 있는데 법인주주만을 상대로 해서 승인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당시의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법인주주의 숫자로만 본다면 한 24% 가까이가 바뀌었고요. 4분의 1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 12% 정도는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을 한 금액보다 달라졌습니다. 12%는 금액이 달라졌고요. 금액이 달라진 거고. 그다음에 31% 정도는 약정을 했다가 아예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 거네요. 네. 약속만 해놓고 물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 31% 정도의 법인주주는 아예 약정만 하고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 당시에 없던 회사들이 새로 들어온 게 약 24%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의 법인주주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주 숫자로는 절반 이상 금액으로는 4분의 1 이상 이렇게 주주 구성이 바뀌었으니까 주문한 상품과 배달된 상품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승인 신청을 낼 때 당시에 주주 구성하고 승인장을 교부할 때 당시에 주주 구성이 달라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방통위의 심사 기준의 맹점을 악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주도 다 같은 주주가 아니죠. 일단 우리가 잘 아는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신문사들이 최대 주주이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5% 이상을 출자하거나 아니면 1% 이상 주주 중에서 합계 누적으로 해서 51%가 될 때까지의 주주들은 이른바 주요 주주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주 중에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낸 주요 주주의 경우에는 승인 신청 당시와 실제 돈을 낸 내용이 다르면 이거는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들은 그 기타 주주들만 따진다면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 하나하나의 독립된 기업들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그룹 내에 여러 개 또는 수십 개의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룹 전체가 주요 주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방통위 기준으로는 그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낸 어느 한 계열사만 주주이고요. 다른 계열사는 주요 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주주로 지정된 개별 회사 개별 계열사만 주요 주주이고요. 나머지 같은 그룹 내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은 주요 주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타 주주들은 다른 계열사들은 약정했다 철회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약정을 했던 계열사가 빠지고 다른 계열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즉 우리가 그룹 개념으로 따진다면 이걸 법률적으로 개념 부르면 동일인 주주라고 부름대요. 개별 주주가 아니라 동일인 주주로 기준을 삼는다면 주요 주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출자 내용이 변경된 사례들이 무지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방통위 기준에 심각한 어떤 맹점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돈을 낸 회사들이 이 맹점을 아주 10분 활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재벌의 계열사면 같은 주주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실 그게 우리나라 경제법 상법이나 특히 공정거래법의 기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인 주주로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개별 주주로 봤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네. 바로 이제 아무리 방통위가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무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방송법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구나 주요 주주의 경우에는 개별 주주가 아니라 동일인 주주 개념으로 즉 그룹 단위로 이걸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도 비해서 현행 방통위 심사 기준에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같이 경제문외한 특히 주주니 번 이렇게 나오고 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에 방통위 쪽에서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언급이 나왔는데요. 지적한 것이 상식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행 방송법상 그리고 방통위의 심사 규정상 위배된 건 없다. 방송법상으로도 그렇습니까? 그런 건 법의 명점이 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최대 주주를 따질 때는 동일인 주주로 하는데요.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주주 구성을 보면서 가장 눈에 확 들어왔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회사로 따지면 주요 주주의 구성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제외한다면 주요 주주로 들어갔지 않았던 회사 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주주들이 꽤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저축은행들이 대거 주주로 출자 약정을 했고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나중에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실제 여섯 개 저축은행들이 실제 돈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섯 개 저축은행 중에서 네 개는 영업정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던 시점이 2010년 말이었습니다. 11월 12월에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한두 달 후인 2011년 1월 달에 삼하 저축은행이 문을 닫고 한 달 후에 부산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30개 이상의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 외환위기 때 종금사가 사실은 이제 다 망하면서 업종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종금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런데 그 이제 비슷하게 이 저축은행 업도 업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나 이 문을 닫은 30여 개의 저축은행들의 대부분이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더군다며 그룹 형태로 존재하는 부산 저축은행 그룹에는 5개의 저축은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룹 형태로 자산이 많은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말 업종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려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저축은행들이 다 합치면 10개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을 약정을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돈을 냈고 바로 직후에 또 문을 닫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과연 이 저축은행들이 왜 약정을 하고 또 일부는 돈을 냈을까. 결국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결국 언론사의 주주로서의 비빌 언덕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 설명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확인된 것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영리 법인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학교재단 병원재단 심지어는 종교재단까지.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돈을 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회사들이 이 재단들이 왜 종편사의 주주로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단호학원 즉 용인대인데요. 이 용인대는 결국은 출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정만 해놓고. 약정만 해놓고 하는 것은 뭔가 자발적이든 또는 압력에 의해서든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0억 가까운 돈을 약정을 했거든요. 200억이요? 학교재단이. 학교재단이 뭔 돈이 그렇게 많다 200억씩이나 약정. 물론 그러니까 돈 많은 학교재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이 재단 설립자가 자기 돈으로 낸 돈은 아닐 거고요. 대부분이 학생들 등록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데서 수십억씩 또는 100억이 넘는 돈을 총편사에 출자 약정을 했고 또 일부의 비용리 재단들은 실제로 돈을 냈습니다. 그중에 단호학원 즉 용인대는 철회를 하긴 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례였고요. 또 하나가 수원대. 수원대학이 또 상당 정도의 돈을 실제로 이거는 약정뿐만 아니라 출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금액은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원대는 출자를 한 고종편사와 사돈지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돈 도와주려고 그랬나?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된 건데요. 공정거래법상 또는 방송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사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또 그런가요? 네. 사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반드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돈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예컨대 삼성그룹하고 cj그룹은 삼촌지간이지만 별개의 그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로 보는데 삼성하고 보고한 건 사돈지간이고 그렇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심지어 삼촌 간에다도 독립된 경영을 하고 있으면 공정거래법이나 방송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지간이라면 한쪽에서 뭔가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다 그러면 사돈이 도와줄 수는 있겠죠. 즉 뭐냐면 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특수관계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더더군다나 수원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비영리재단 쪽에서 종편에 거액을 출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어려운 건데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는 다 비상장회사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출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처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현금성이 대단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기의 방송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영리재단들이 황금성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비상장 종편 보도전문 채널에 이 거액을 수십억 원씩을 또는 100억이 넘는 돈을 왜 출자를 했을까. 그렇죠. 그건 경제적인 이유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는 저축은행의 경우는 말씀하시면서 언론의 보호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발적 출자도 있을 거고 또 사실은 종편 출범 전에 언론계나 업계에 무슨 소문이 파닥에 돌았었냐면 주주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조중동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발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돈을 출자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결과를 보고 재미나게 봤던 게 한 기업이 특정한 종편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종편에 투자한 경우도 있죠. 뭐 중복 출자라고 부르는 경험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주요 주주 아까 말씀드린 주요 주주의 경우에는 중복 출자를 하게 되면 즉 뭐냐면 tv조선에도 하고 jtbc에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감점상 사실은 이게 금지될 정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의 경우에는 중복 출자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주주를 그룹 단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회사 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한 그룹 내에 a1 계열사는 tv조선에 출자를 하고 b 계열사는 jtbc에 출자하는 식으로 이 중복 출자의 그 사각지대를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중복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의 순에서는 중복 참여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주의자 대표이사 1신 분이 얼마 전에 중소기업 청장으로 사실은 내정이 되었다가 그 회사의 주식 즉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된다라는 이 공직자 윤리법상의 규정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식을 다 팔느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못한다라고 자진 사퇴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5군데에 중복 출자를 했습니다. 주요 주주는 아니지만. 진짜요? 네. 그러면 4개 종편하고 하나 보도체인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했습니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1개 사업자가 있으니까 11개 사업자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 출자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편에 투자를 해서 당장 배당받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배당받고 주가 올라간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중복 투자를 돈 벌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이게. 저희들이 낸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복 출자를 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출자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발적이고 또 하나는 압력이 존재하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저축은행 또 하나의 중요한 업종이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건설회사들이 거의 30개 가까운 건설회사들이 이러저러한 종편사업자에 출자를 했는데요. 저축은행은 이미 부실화되었고요. 건설회정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잠재 부실 상태의는 업종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러저러한 사업자에 종편사업자에 출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보호막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돈지간 같으면 압력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또는 예를 들면 cun이라고 태강산업그룹이 중심이 된 신청사업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cun의 경우에는 개인주주들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이 개인주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태강가 그룹의 업종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의류산업, 의류판매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업종을 넓히면서 흥국생명, 흥국화재와 같은 보험업종의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티브로드와 같은 채널 방송사업 쪽이었는데 바로 이 세 개 업종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수많은 협력업체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협력업체 동원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 많은 개인주주들이 무슨 이유로 들어왔겠습니까? 즉 대주주가 되는 회사에 어떤 사업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 흥이 말하면 하도업체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회사 단위로든 또는 협력업체의 사장들이 적게는 1억 원, 2억 원씩 또는 많게는 한 10억 원 정도씩 이렇게 수십 명 또는 100명 이상씩 이렇게 출자를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 이분들은 결코 자발적인 투자자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력업체 쥐어짡이네 그건. 굳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갑을 간 게 또 하나의 징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협력업체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기 이제 갑이 요구를 했을 때 사실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거절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관계가 다른 거래관계가 끊기는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중복주주 말씀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역시 정말 이 방통위 규정에 심각한 어떤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룹 단위로가 아니라 개별 회사 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jtbc의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물론 최대 주주는 중앙위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대 주주가 되는 어떤 외국 회사가 있어요. 250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요 주주로 되어 있지 않는 한국 컴퓨터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5개 계열사가 각각 50억 원씩 합쳐서 250억 원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jtbc의 약정 기준인데요. 최대 주주는 중앙위로 보고 2대 주주는 250억 원을 낸 외국 회사인데 사실은 주요 주주로 지정되지 않아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한국 컴퓨터 그룹의 5개 계열사가 각각 50억 원씩 250억 원을 냈다면 이걸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공동 2대 주주니까 이 한국 컴퓨터 그룹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방통위 규정의 문제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한국 컴퓨터 그룹의 5개 계열사는 각각 50억 원씩 250억 원을 내겠다고 약정은 해놓고 실제 돈은 2개 회사만 내고요. 5개 계열사는 3개 계열사는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데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회사들이 초기에 이제 주주들을 모집하러 다닐 때는 일단은 소리를 내야 되니까 급하니까 좀 이름 좀 올려라. 그렇죠. 라고 해서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게 나중에 꼭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다. 주유주지만 아니면 꼭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름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읍수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이제 승인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낸 다음에 승인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돈 진짜 돈을 낸 주주들을 모으러 다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그 정리가 딱 맞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승인 신청을 할 때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분식 자료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차 보고서를 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진짜 주문한 상품과 배달된 상품이 이렇게 다른데 그렇다면 방통위가 애초에 그 11개 사업자로부터 승인 신청 서류를 받아서 12만 쪽에 이르는 승인 신청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중에서 종편 4개 보도 전문 채널 하나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떨어뜨렸는데 이 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때의 주주들과 나중에 실제로 돈 낸 주주들이 이렇게 다른데 그렇다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라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해서 승인장 내두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돈 모아오라 이렇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큐에 정리를 해 주시네. 가라 서류. 딱 그거죠. 정리를 하면. 그리고 진짜 이제 실제 승인장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을 모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돈을 낸 주주들 중에서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유형의 출자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공정거래법이 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즉 재벌. 재벌입니다. 이 재벌들이 처음에 승인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출자 약정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tv조선에 한진그룹의 대한항공과 부영그룹의 부영건설이 주요 주주로 들어올 정도로 좀 거액을 냈다라고 하는 것만 눈에 보일 정도였지 나머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 측에서 출자 약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장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돈을 낼 때는 이 재벌 그룹들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낸 총출자 금액 실제 돈 낸 것이 925억 정도 됩니다. 재벌 들이 낸 게? 재벌 들이 낸 것이 이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정말 편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딱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SK증권의 신탁이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 생명의 신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돈이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탁자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수탁자한테 돈을 갖다 맡기면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나 또는 내 자식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불려라 이렇게 맡기는 게 신탁 계약입니다. 신탁 계약을 맡기면 법적으로는 법적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실질로는 여전히 소유권 내지는 수익권은 그 위탁자 즉 원래 전주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방통위가 규제를 할 때 누구를 보고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전주를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딱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기 싫어했구나 자기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신탁이라는 법률적 장치를 이용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sk증권의 신탁에는 과로 열고 방통위가 이제 서류에 뭐라고 쓰냐면 nh테크라고 써놨어요. 이 nh테크라는 회사가 실제 돈을 맡긴 위탁자 즉 전주라는 뜻이겠죠. 혹시 nh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nh라면 농협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노틸러스 효성 테크의 약자입니다. 노틸러스 효성입니다. 효성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효성 그룹의 어떤 그룹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 효성 그룹이 돈을 30억 원을 여기다 냈는데요 이 30억 원을 내면서 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탁이라는 걸 이용했을까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하나 생명신탁의 경우에는 아예 돈 전주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방통위 쪽에다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전주가 누구냐 위탁자가 누구냐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나중에 하루 후에 이제 방통위 관계자가 확인을 해줬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은행, 하나 대투증권, 국민은행 그리고 효성 트랜스월드라는 회사들이 이 돈을 이제 내가지고 여기서 이 신탁이라는 형태로 거의 110억 가까운 돈을 출자를 했습니다 금융사들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은행은 유가증권, 더구나 하나 대투증권은 유가증권 투자를 하는 걸 번업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사실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아마 스스로는 생각할 그렇죠 그런 금융회사들인데 왜 그런 금융회사들이 그것도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금융회사도 아니고 다른 그룹에 있는 하나 생명에다가 돈을 신탁으로 갖다 맡기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러네 하나 생명의 신탁의 이름으로 출자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탁을 하게 되면 그 수탁자에게 즉 하나 생명에게 보수를 줘야 돼요 일을 맡겼으니까 당연하죠 고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도 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신탁을 통해서 출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세탁이지 뭐 그거는 그렇죠 자기 이름을 숨기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가지고 종편사에 출자를 하는데 그렇죠 뭔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했겠죠 더구나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론스타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자발적으로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은행들이 등산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돈을 내는데 다 채널A입니다 채널A에 돈을 내는데 결국 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으니까 신탁이라는 형태를 이용한 것이고요 이건 정말 예금자들에 대한 의무를 유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SK증권의 경우는 NH테크, 노틀러스 효성테크라고 얘기했죠 효성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효성그룹은 SK증권을 이용해서 신탁을 한 번 했고요 한화생명신탁을 이용해서 또 한 번의 신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효성그룹은 뭐가 찔리는 게 있었기에 MB사동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편허가하고 한 게 다 MB정권이고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효성그룹은 두 개의 계열사가 돈을 냈는데 30억, 20억씩 돈을 냈는데 그것도 뭐냐면 둘 다 별개의 금융회사의 신탁을 이용해서 돈을 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실 구매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방통위는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 신탁을 통해서 출자를 한 회사들은 다 주요주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방통위로서는 나는 주요주주가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않겠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회사들은 뭐냐면 승인장을 받고 난 다음에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 주주를 모으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회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위의 입장에서는 이 진짜 돈을 낸 주주들을 볼 때 아무리 주요주주가 아니라 기타 주주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돈을 낸 주주들이 진짜 돈을 낼 만한 애들인가라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뭔가 이상하게 신탁이라는 형태로 들어왔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조건을 걸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방통위는 딱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타 주주가 아닌 한 우리는 볼 이유가 없다 주요주주가 아닌 한? 주요주주가 아닌 한? 그럼 뭐야 그러면 실탁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심지어는 참은 계좌를 통해서 들어와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막말로 검은 돈이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주요주주만 아니면 이 사업자의 약속한 자본금 총액만 다 채워진다면 누가 돈을 내든 간에 I don't care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아주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정치권은 뭐 정당이 뭐 정당이 예를 들어서 이름 세탁을 해서 그러면 슬쩍 돈을 투자를 했다 그것이 미칠 파장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그런데 이거는 주요주주가 아니고 우리는 신경 안 쓰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신탁이라는 편법은 정말 제가 금융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방송 쪽에는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방통위가 이 금융회사들이 또는 재벌그룹이 출자를 쪼개면서 더더군다나 그걸 신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 명의를 숨기는 방식으로 돈을 댔다라면 방통위는 비록 기타 주주일지라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방통위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심사 규정상의 맹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말에 이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재허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허가를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심사 기준의 맹점을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방통위는 방송에 대해서만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 국민은행 하나 대투증권과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이 신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의 명의를 숨기면서 예금자의 돈을 수익성도 황금성도 보장되지 않는 데다 투자를 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방통위는 금융감독당국에게 이 금융회사들의 사실들을 관련 사실들을 통보함으로써 감독당국이 뭔가 검사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론 지금 당장 손해가 났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이 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 종편사업자들은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적자가 엄청났죠 따라서 평가 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 어떤 회사보다도 일반 회사보다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하고 또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끝이 없습니다 끝이 제가 정말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실제로 돈을 낸 출자자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 말씀드렸고 하나가 남았는데요 채널A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보고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채널A가 너무 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까 주문한 상품과 배달한 상품이 달랐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다른 게 채널A입니다 그러니까 채널A 쪽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 약정한 주주들 중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간 게 채널A고 그걸 제일 많이 다른 데서 신규 출자 주주로부터 제일 많이 채운 것도 채널A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널A가 굉장히 무리를 하면서 근본을 알 수 없는 회사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모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ENT라는 회사가 무려 203억 원을 출자로 했습니다 채널A에 뭐하는 회사예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자산 100억 원 이상으로 외부 감사 즉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는 모든 법인들은 여기다가 재무제표 즉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기업 그래서 자산 100억 원 이상의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여기에 들어가서 최소한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3억 원을 채널A에 출자한 ENT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는 감사 보고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럼 자산이 100억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액은 200억이 더 없죠 2010년 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이 1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불과 3개월 후에 203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출자를 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던 남의 돈을 대신 출자를 했던 간에 그렇게 출자를 했을 텐데 도대체 이 회사가 어디서부터 어떤 돈을 조달을 해서 203억 원을 출자를 했을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엔장실업이라는 회사는 100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채널A에 리엔장실업이요? 김엔장은 하는데 리엔장 리엔장실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예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아예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투자했다고요? 네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게 바로 2010년 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유일하게 확인되는 게 뭐냐면 이 리엔장실업이라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리엔장실업이가 탁 쳐보면 딱 하나 정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010년 12월 초에 신설법인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10년 12월에 설립을 하고 불과 두 달 후에 설립하자마자 100억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 임대업 회사가 정말 누가 전주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고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월 주식회사 고월 60억 원을 채널A에 냈는데요 역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2010년 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자본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56억 원까지가 있는 자본이 한 푼도 없는 그만큼 적자를 계속 누적해왔다는 얘기겠죠 이미 2010년 말 기준으로 156억 원의 자본 잠식 상태인 이 고월이 불과 세 달 후에 60억 원을 채널A에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회계법인이 뭐라고 썼냐면 이 회사는 계속 적자가 되고 있어서 존속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망할 수 있다라는 걸 감사 보고서에 써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2년에 법정 관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은데요 이 고월이라는 회사는 망한 저축은행 중에 미래저축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됐죠 김창경 회장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이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월이라는 회사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닌가 실제로 저는 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채널A와 관련해서 이 세 개 회사 즉 뭐냐면 승인 신청 당시에는 이름이 없던 그리고 그 이후에 신규 출자한 203억 원 100억 원 60억 이라는 거액의 신규 출자를 한 이 세 개 회사의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개 회사 모두 무슨 이유로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출자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회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수사권을 발동해서 추적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방통위가 고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 기준상 이 회사들도 전부 다 주요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는 나는 이 회사 둘이 주요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어디서 돈을 끌어왔는지는 나는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결국은 문제의 소지는 거의 대부분이 기타 주주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자기의 출자 내역 자체를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결국 자기의 계열사들을 동원하거나 협력사들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메꿀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빠져나간 주주들을 메우는 것은 기타 주주들을 새로 모집함으로써 이 기타 주주들 새로 들어온 기타 주주들의 근본을 알 수 없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언론단체는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까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요 방통위가 누누이 강조했던 바와 같이 현행 심사 기준상 이걸 위배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의 기준은 딱 그겁니다 주요 주주만 들여다보겠다 기타 주주는 액수만 채우면 관계없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 자체를 바로 눈에 띄게 바로 위배한 회사들을 찾는 것은 저희 시민단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고요 따라서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기타 주주의 뒤에 실제 전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사권 수사권을 가진 정부 기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방통위가 이 허술한 심사 기준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말에 제어가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어가를 위해서는 이 문제점 많은 현행 심사 기준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월에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렇죠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근본을 알 수 없는 기타 주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을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축은행 말씀하셨고 대학재단 건설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뭐 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중편에 투자했던 건설사나 대학재단이나 저축은행에 대한 보도 태도는 또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언론단체들이 검정 tf에서 마지막으로 낼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편사들의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승인 신청을 할 때 공공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다음 보고서에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고정코너입니다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시간인데요 자. 그 주인공입니다. 오창익 인권년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오늘 북한 인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순수한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고 뭐랄까 좀 정략적인 관심 접근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제일 많은 얘기는 뭐 진보가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 이런 비난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 뭐 스스로 오익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변호사분은 공중파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서 김정일 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김정은 씨 아버지 김정일 씨 아들 김일성 씨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이름을 막 3대씩 이렇게 외우는 게 되게 많아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주영 정몽구 정의선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그래요 아니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도 나중에 이름을 알 것 같고 정의선 씨 아들도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이 그렇죠. 4대 5대까지 이름을 알아야 되고 하긴 뭐 어렸을 때 우리가 국사 시간에 태정태세문단세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예상연중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하여튼 뭐 김정일을 짐승계열의 욕을 하면서 욕을 할 수 있어야만 종북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아 그 변호사라는 분이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방송 tv 토론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상검증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랄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의도에 휘말리는 거다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거친 언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얘기도 오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색깔을 덧칠하는 좋은 매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저런 극단적인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의 실상 이전에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또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기회가 있다면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를테면 실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만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실체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첫 번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뭐든지 병도 고치려면 어디가 아픈지 증세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북한 지역을 방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폐쇄되어 있고 맘대로 방문할 수도 없고요 또 특히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인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건 100%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남북 당국이 함께 동의해야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거고 또 당국이 원하지 않는 지역은 맘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남한 당국이 원하지 않는 이를테면 만경대라든지 평문각 이런 지역을 방문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는 지역을 방문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인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극단적인 얘기가 오가는데 첫 번째는 북한은 세계 최악의 가장 극단적인 인권 침해국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국내에도 여러 분들 계신데요 세계 어디에도 인권 문제가 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북한만 중요하고 북한만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인식이에요 구구 세력들이 주로 갖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태도는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북한 인권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남한을 비롯해서 어디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북한에만 북한에 대해서만 인권 문제 관심이 인권 그 자체에 착목하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쟁점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에 불가능합니다 온당한 태도는 아니고요 극단은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극단이 있는데요 심지어 북한에는 어떠한 인권 문제도 없다라는 극단적인 진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공화국에 인권 문제 없다 이런 겁니다 아니 주장을 하려면 이 정도로 확실하게 주장해야 돼요 없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아마 종북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종북은 그런 사람이다 종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을 욕하지 않는 사람 쌍욕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변희재 씨 표현대로 머리 나쁜 사람이 종북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종북일 텐데요 지상 낙원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가지는 태도 중에 하나가 북한은 장애인도 없어요 심지어 말이 되는 일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런데 올림픽과 관련해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참고 런던 올림픽 때가 뉴스가 됐었던 맥락이 그거구나 한 번도 패럴림픽의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이게 공화국에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의 선수단 파견해서 보듯이 북한 당국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하자라는 분위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마 금세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 전혀 없다 이런 거 그런데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건 사실이나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탈북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2만 5천 명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탈북자들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올 때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한다 할까 이런 의미에서 과장을 좀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특히 뭐랄까요 무슨 강제수용소 관련해서 정보를 과장한다거나 이를테면 탈북자들이 중국에 가서 다시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서 북한 지역으로 끌려갈 때 가장 심한 과장 중에는 콧두레를 깨서 끌고 갔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이 엄연한 국가이고 국가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에 비해서 갑을 관계로 보면 아무래도 의뢰 입장인 북한 지역에 북한의 공무원들이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들은 콧두레로 깨서 길거리를 다니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은 그런 과장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탈북자들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년 정도가 됐는데 좀 오래된 탈북자들 그래서 과장을 해도 별로 밥벌이에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존재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과장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잔한다 그럼요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몇 가지 북한이 문제가 있죠 이를테면 물론 구체적인 통계 알 수 없고 북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되고 있죠 북한의 거주 이전에 자유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도 거의 보장되지 않는 거 사실인 것 같고요 사회주의권은 전통적으로 보통 사회권이라고 얘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도 선전하고 하는데 북한은 물론 북한 당국만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봉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자유가 제한됐으면 그거 대신 먹고 사는 문제라도 좀 해결돼야 사회주의로서의 면모를 좀 세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쭉 지켜본 것처럼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무상의료는 맞아요 그러나 적절한 의료 시스템이 공급되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의약품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인권 침해가 심각한 건 사실이나 세계 최악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계 최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북한 인권 상황이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있다는 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국내 유입 탈북자가 2만 5천 명 북한 인구가 2,500만 정도 추정할 때 0.1%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지역을 탈출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실체론 보다도 방법론입니다 북한 인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기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극단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극단적인 목소리는 아예 북한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벌일 때 세 가지 전쟁 명문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대량 학살 무기가 있다 나중에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어서 테러의 배우다 했는데 후세인은 알카에다의 오사마빈 라든과는 완전히 앙숙관계였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내세운 게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이었습니다 이라크의 민주주의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얻는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쟁 초기부터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주석궁의 탱크를 몰고 가자 김정은 정권을 아예 붕괴시켜버리자 이런 태도들인데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어떤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인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북한 인민들이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테면 전쟁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전쟁 이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지만 전쟁 과정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끔찍한 사태를 겪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고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정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버렸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지만 그랬을 때 인구가 2,500만이니까 딱 10분의 1만 잡아도요 250만 명이 대한민국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마비됩니다 감당할 수 없고요 이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끔찍한 사태가 됩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극단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게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이나 남북이 공영, 공생,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체제가 붕괴됩니까?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인 체제가 코멘트, 특히 외부의 코멘트만으로 붕괴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대단했죠 김일성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때려잡자 김일성, 미친 개는 멍둥이로라는 구호가 극단적인 구호잖아요 횡행했고요 동네 고울마다 김일성 화형식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수십 장의 방공 포스터를 그렸고요 그렇지만 김일성은 자연사 했잖아요 상당히 오래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건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당국이 서로 굉장히 으르렁거리고 서로 괴뢰 꼭두각실하게 욕하고 이러면서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적대적 공생이랄까? 이러면서 공존해 왔잖아요 관계를 잘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특히 더 그런데 세상에 말도 꺼내면 안 되는 성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조차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문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냐 아니면 북한에 대한 관심이냐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거다고 생각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북한이 동포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인권의 기본을 무시한 반인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핏줄이니까 핏줄이 땡기긴 해요 그렇지만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동포나 핏줄의 개념을 강조하면요 동포가 아닌 사람들은 차별받고 소외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인권은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나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게 사실인데 그럼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매우 더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만큼 중요하고 이를테면 시리아만큼 중요하고 남수당만큼 중요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동포만 강조하는 것도 조금 오류라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관점을 오창기 국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좋은데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국제적으로 보면 크게 유럽식하고 미국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유럽식 미국식이죠 EU식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다르군요 미국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강하게 압박하면 굴복한다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다시 회담이 8월 14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D일보는 일면에 그랬더라고요 원칙이 통했다 원칙이 개성공단을 열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하여튼 원칙이죠 그것도 원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굴복시키겠다 또는 굴복시키지 않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끊임없이 주겠다 이런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멀쩡한 국가입니다 엄연한 국가고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떠나서요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압박하면 무릎 꿇고 빌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간 압박을 했잖아요 그런 건 다 확인됐던 건데요 붕괴 가능성도 없고요 또 만약 붕괴된다 하더라도 꼭 한반도의 평화정책이나 통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식은 어떤 거냐면 좀 우정어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스웨덴 총리가 북한 지역을 방문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당국자들이 북한 지역에 가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게 꼭 정권 붕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진일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대화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시기에 북한이 형법을 개정하면서 좀 더 인권 친화적인 형법 체계를 갖기도 했었어요 우정어린 조언을 하는 방식 이걸 국제적으로는 보통 이유식이라고 하는데 이유식이라니까 좀 색깔네요 유럽식 이유식은요 갑자기 어린네요 그러니까요 유럽식인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미국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역사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우정어린 조언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끌어내는 방식 조금씩 조금씩 협력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탈북자 문제인데요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탈북 브로커들의 횡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들어온 탈북자들이 나중에 탈북 브로커가 돼요 그래서 정말 동포를 등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 인권 관련 여러 간판 달고 있는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은 9명의 강제 북성이고 또 북한 당국은 그게 아니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런 건데요 이때 굉장히 탈북 관련 단체들끼리 논쟁이 붙고 또 알력이 생깁니다 미국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북한 인권 운동가인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분은 이 9명의 청소년을 미국에 입양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약간의 중개 수수료 비슷한 게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업적도 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내에 기반을 둔 탈북자 단체나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그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되면서 그게 이제 북송 사태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주 험한 말들을 탈북자 인권 단체 북한 인권 단체들끼리 이제 주고받기도 합니다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중국이나 라오스든 어디 캄보디아든 이런 곳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단 비행기 값도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비용이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 단체가 다 부담하는 건 이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탈북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을 상당히 좀 했었습니다 저도 한 120명 정도 들어오실 수 있게 했는데요 비용이 부담해요 그런데 그럼 실비만 부담시켜야 된다 만약 인권이라면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나와서 탈북자 단체들 저는 브로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연결될 때 어떤 절차를 걷냐 하면 지불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의 빚을 진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만약에 입국을 시켜주면 거기서 탈북정착금이나 이런 게 나올 테니까 거기서 얼마를 나한테 다 줘야 된다 이런 식입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이행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합동신문센터 지나 하나원 지나고 나오면 이제 정착금을 받고 정착금도 요새는 그래서 일시불로 안 주고 좀 나눠서 주거든요 처음에 조금 주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브로커들이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묶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탈북자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탈북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또는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탈북 브로커들이 이를테면 중국이나 제3국 등 현지에서 10대 탈북 소녀들을 성폭력 국행한다거나 또는 인심의 매로 넘겨버리거나 또는 이제 들어오려면 또 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거의 팔아먹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취직을 시켜주고 현지 사정에 능하니까 임금의 상당 부분 반 이상을 자기들이 갈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탈북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와서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자마자 빚더미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탈북 브로커들이 특히 가장 좋아하는 탈북자가 누구냐면 국군포로예요 국군포로는 왜 좋아하냐면 단가가 높거든요 이분들이 조창호 소위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한국전쟁 때부터 임금을 다 쳐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국군포로라는 게 확인되면 그래서 심지어 탈북 브로커 중에 맹렬히 활동하는 분들은 북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꼬시고 나와요 잠깐 가서 여권만 만들고 한 2, 3년 있으면 집안이 핀다 손주들 좀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 인권 문제로 본다면 인권 피해를 극심히 당하고 있거나 또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더 살뜰히 살펴줘야 된다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보호해줘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작동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더 돈벌이가 될 건가가 작동의 원리입니다 그저 돈벌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성폭행을 한다거나 인심 매매 넘긴다거나 임금을 갈취하고 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채권 채무 관계로 과도하게 빚을 부담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뭡니까 범죄예요 그러면 수사당국이 이런 범죄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탈북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이건 마치 무슨 성역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북한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좀 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사람들도 있죠 정말 선의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과 브로커들이 완전히 섞여 있거든요 북한 인권 관련 단체가 수십 개입니다 탈북자 단체는 천 개가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탈북자 수만큼 탈북자 단체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탈북자들도 사실 자기들이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잘 몰라요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연합회도 또 따로 만드는데 총연합회도 몇 개가 있어요 총연합회는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에요 개인이 약하니까 자꾸 단체를 만들려는 것도 좋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뭐랄까요 난립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재탈북 사건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어느 단체가 과도하게 갈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거다 이런 고발이 다른 북한 인권 단체에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아주 이정구투예요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자회견이 열리고 그런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으면 수사당국이 범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거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갖고도 수사에 들어가는데 그럼요 풍문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이를테면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좀 좋거나 유리한 거 이런 이상한 진영놀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성역으로 보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수사기관의 태도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중단되고 또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게 북한의 현실이고 북한 인권 문제예요 결국 오늘의 결론은 관점이군요 극단적인 관점을 좀 빼버리자 그렇죠 그리고 팩트에 기반하고 실체에 기반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일단 제대로부터 보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이장안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이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거라고 하죠 35도 예보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오전에 녹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하늘은 흐리고 아직은 그렇게 덥다는 느낌은 없는데요 아무튼 일기예보가 맞겠죠 여러분들 폭염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제 더위 먹었는지 하루 종일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 폭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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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